엄마가 진짜 행복했을 거라 생각하는 엄마는. 엄마랑 우리 때문에 그냥 행복한 척 한 거지. 엄마는, 엄마는 왜 자는데. 엄마도 내랑 언니 때문에 산다, 아이가. 엄마 뭐 내랑 언니 없으면 살 이유 없는 거, 아이가. 엄마가 어디가 어때서? 이정도면 행복한 거지. 아니. 엄마 억수로 부르게 보인다, 내 눈에는. 자식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사람. 정작 본인 인생에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. 그게 엄마나, 내한테는.